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꺄어. 이게 뭐라고? 아, 꺄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같이 화공기사 2차를 공부하게 된 정나나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 어떻게 2차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차 하면 1차를 일단 관문을 통과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1차 과목들이 베이스가 돼서 2차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1차 때 좀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자,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과목 수가 일단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학공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은 학교에서 다 그 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도 어려움이 덜하셨겠지만 그 관련 학과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공업화학학과라든가 화학과라든가 뭐 신소재공학과라든가 여러 과들이 많아요. 뭐 환경공학과라든가 이런 관련 학과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두 개씩 이렇게 안 배운 것들이 있어요. 과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사실은 화공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예전에 보통 2000년대만 해도 보통 600명 전으로 이렇게 응시를 하셨는데 2015년쯤 되니까 한 1500분 정도가 그리고 지금 현재는요. 3000명이 넘으시고 4000명이 넘으실 정도로 응시 인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학공학과를 물론이고 그 관련 학과들에서 많이 보시는데 그 이유는 뭐 취업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시느라고 그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공무원 화공직 특히 화공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른 기사 자격증을 준비를 하셔도 물론 가산점이 있지만 화공기사를 준비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죠. 공부하는데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시기 때문에 많이 취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스펙을 하나씩 계속 더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 뭐 석유화학 뭐 아니면 뭐 가스 플라스틱 화장품 이런 관련 업체들 이런 데 취업을 하시기 위해서 많이들 따시는 것 같아요. 환경 쪽이나 뭐 다른 거 기타 화학 분석까지도 다 화공기사가 포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취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희망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1차 합격률은 보통 한 30% 정도 되죠. 그리고 2차 합격률 보시면 다른 타 기사는 사실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화공기사는 2차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는 물론 워낙에 또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응시를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 전략만 잘 세우신다면 오히려 2차가 훨씬 쉽기 때문에 우리가 2차 합격률이 다른 타 기사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한 50% 정도 이상이 될 때도 있고 물론 전후기겠지만 5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먼저 1차는 우리가 몇 과목을 공부했어요. 연력학을 했었죠. 그 다음에 단위 조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화공양론을 했죠. 화공양론하고 단위 조작을 한 과목으로다가 우리가 시험을 봤어요. 다른 과목인데 그쵸.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공정제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업학이 있었어요. 공업학도 사실은 두 과목이에요. 뭐예요? 유기, 무기 두 개예요. 그쵸. 그 다음에 반응공학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가 과목 수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어렵다라는 평이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합격률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자 그런데 2차에 오시면 과목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뭐라고 돼 있냐면 화학장치운전 및 화학제품 제조실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딱 보시면 무슨 생각 들어요? 아 큰일 났다. 왠지 어려울 것 같다. 그쵸. 와 큰일 났다. 이 생각부터 들잖아요. 그런데 큰일 난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2차는요. 보통 필답형하고 작업형으로 나누죠. 그래서 필답형이 55점이 만점이고요. 작업형이 45점이 만점이에요. 합해서 60점만 넘으면 합격이에요. 그런데 작업형은 단중류 실험이 있어요. 그쵸. 화학 관련 그런 과들은 단중류 실험은 아마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12문제에서 14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데 이 문제 중에서 90% 이상이 이거거든요. 이건데 이게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데 이거가 아니라 이거. 단위 조작 그쵸. 자 이 중에서 90% 이상이 뭐냐면 단위 조작이에요. 그래서 이 과목이 뭐다 그냥 단위 조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출제 기준을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출제 기준을 보시면 연력학 기초도 있고요. 그쵸. 반응공학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그 얘기인 즉은 뭐예요. 연력학에서도 출제될 수 있고 반응공학에서도 출제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공업학에서도 출제된 적 있어요. 많진 않아요. 우리가 단위 조작이 단위 조작이 90% 이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00점을 목표로 굳이 안 하셔도 되잖아요. 우리는 60점만 넘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목적이지 만점을 맞아야 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못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점수가 높으면 그만큼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필다평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50점을 받아놨으면 작업평을 좀 못 봐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잘 봐야죠. 잘 봐야 되지만 우리가 1차를 합격하고 나서 꼭 1차가 끝난 다음에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합격자 발표를 꼭 보고 나서 2차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사실 얼마 없어요. 그쵸. 한 달 한 달도 안 될 때도 있고 한 달 남짓 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단위 조작이라고 하면 우리가 55점 중에서 단위 조작만 공부해도 35점 이상은 받지 않을까요. 그쵸. 35점 이상만 받으면 여기서도 35점 이상 예를 들면 한 38점 사실 35점만큼 깎이지도 않으세요. 실수를 안 한다면. 실수하면 물론 안 되지만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안 깎여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70점이에요. 합격하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단위 조작만으로도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이것만 공부를 하셔도. 실질적으로 보시면 보통 12문제에서 14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만약에 13문제라고 합시다. 13문제면 일단 12문제는 단위 조작이에요. 그쵸. 한두 문제 정도가 다른 데서 나온다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반응공학하고 연력학 기초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나온 적이 있어요. 뭐가 나왔냐면 얘는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반응공학은 뭐가 나온 적이 있었냐면 뭐 간단하게 우리가 1차, 회분식, 그 다음에 PFR, CSTR 이런 거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공간 시간을 계산하는 거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게 나온 적이 있고요. 사실은 얘는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얘도 나온 적이 있어요. 뭐가 나왔었냐면 옥탄가, 세탄가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공정제어는 특별하게 나온 건 없지만 어쨌거나 나올 수도 있겠죠. 그쵸. 얘도 언급이 없었지만 나왔듯이 왜냐하면 1차에서 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베이스를 기초로 우리가 2차가 준비가 되어지는 거라 이렇게들 출제가 되는데 매해 나오냐 그거는 아니에요. 어쩌다가 몇 년 만에 한 번이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나올 수도 있는 문제죠. 그거는 모르지만 또 출제자가 갑자기 여기서 많이 출제를 할 수도 있겠죠. 여태까지 그런 적은 없지만 그런 적은 없지만 혹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태까지 상황으로 미루어 봐서 단위 조작을 위주로 공부를 해도 합격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라는 거죠. 다만 뭐가 들어가냐면 단위 조작에 첨가되는 게 있어요. 뭐가 첨가가 되냐면 공정 배관 개장도 공정 흐름도 공정 배관 개장도 얘네는 뭐냐면 도면 보는 거예요. 도면 근데 이것도 그 정의 정도 여기에 수록되는 거 한 페이지만 끝나요. 이것도 단위 조작 책에 우리 교재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계 온도계에 뭐가 있냐면 뭐 열전대 온도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것도 단위 조작 내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교재에 그러면 이 단위 조작만 보시면 책이 얇아요. 그렇죠? 얇고 내용이 얼마 없지만 거기 그것만 잘 하시면 어때요? 90% 이상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 차는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단 실수만 없으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위 조작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단위 조작을 공부를 하시고 여기까지 공부를 하시고 시간이 아 난 시간이 남아 괜찮아 하면 뭐 반응 공학 연력학 공부하셔도 돼요. 그거는 자 그렇지만 일단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 뭐 35점 이상만 맞으시고 얘는 실수만 하지 않으면 30점대 후반은 맞거든요. 그러면 뭐 한 38점만 맞았다. 이러면 70점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합격이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세우시면 돼요. 그런데 뭐 굳이 이거에 맞춰서 하실 필요는 없고 45점 맞으면 더 좋고 50점 맞으면 더 좋고 55점 맞으면 더 좋죠. 그러면은 얘를 조금 못 봐도 또 상관이 없고 또 마찬가지로 얘를 못 보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한 30점 채 안 되는 분들도 합격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 30점 정도에 뭐 28점 실험을 잘 하신 분들 자 단증류 실험은 그러면 뭐예요? 단증류 실험은 이게 둥근바닥 플라스크예요. 둥근바닥 플라스크 여기에 에탄올 수행액을 넣고 증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증류 단증류라는 게 뭐냐면 끓는 점차, 빛 점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에탄올과 물을 분리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여기에 히팅 멘틀에다가 에탄올 수용액을 이렇게 넣고 분리를 하죠. 얘가 온도계예요. 그림이 좀 그렇지만 그 다음에 여기에 냉각기가 있어요. 일로 물이 들어가서 일로 물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얘를 유출물을 에탄올이 퍼센트 농도가 훨씬 많은 그러한 유출물액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이 실험값하고 이론값이 있어요. 레일리식에 의해서 이론값이 있어요. 얘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험을 잘했으면 이론값하고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실험을 못하면 차이가 크겠죠. 그 차이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오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오차가 너무 크면 안 돼요. 실험을 잘 못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단증류 실험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인강을 보시면 몇 강 안 되지만 그것만 하시면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자 첫 번째 이 장치를 설치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잘 보세요.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꼼꼼히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설치 방법 두 번째는 자 실험값들을 꼼꼼히 잘 체크를 해서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실험값이 나오는 그 과정 있잖아요. 실험과정 실험과정 방법 순서를 순서를 암기하시면 돼요. 금방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 사실 보니까 오차가 엄청 커버렸어요. 6% 7% 이렇게 나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조작을 하죠. 그래서 조작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어떻게 조작을 하면 우리가 이 실험을 좀 오차가 적게끔 실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작하는 방법까지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단중류 실험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반드시 숙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차의 필답형에 나오는 화학장치 운전하고 그 다음에 화학제품 제조 실무에서는 단위 조작 부분만 완벽하게 공부를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물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기출문제 기출문제는 무조건 완벽하게 풀어보셔야 돼요. 기출문제 2008년도 것부터 지금 것까지 쭉 계속 있어요. 그쵸. 근데 양이 굉장히 많을 것 같죠. 그렇지만 사실은 문제가 몇 항 안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반복풀이하는 것도 시간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4학년인 분들 혹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시간이 사실 없어요. 4학년인 분들은 지금 졸업을 앞두고 뭐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학교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서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면 일단 단위 조작 부분만 인강을 들으셔도 돼요. 몇 강 안 돼요. 그렇게 들으면. 그쵸. 반응공학 부분을 뺐으니까. 그쵸. 그리고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공부를 하신다면 우리가 2차를 합격하는 거에는 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기사 자격증보다 2차 합격률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힘을 내셔서 으쌰으쌰 하셔가지고 마무리를 잘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1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파이팅 하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